잠깐만요,사 icis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아이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팀에 할인예고 졸업생이 3명이나 있는데요. 저희 3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오늘 처음 프로미스나인으로 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입학생 친구들도 너무 입학 축하드리고 이번 10회인데 앞으로 남은 3년 열심히 행복하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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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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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이렇게 입학식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입학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좋은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